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2024년 인간공학기사 필기시험에 대한 합격전략 설명회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회를 진행하기에 앞서 2023년 한 해 동안 저를 믿고 따라주셨던 많은 분들이 필기시험 그리고 실기시험을 한 번에 합격하시고 자격증을 취득하는 아주 뜻깊은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2024년도에 인간공학기사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합격전략 설명회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사 자격증을 취득했을 때 진로가 나온다 그죠?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은 다양한 목적으로 인간공학기사를 준비를 하고 계실 겁니다 때에 따라서는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위해서 내가 인간공학기사를 취득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관련 분야에 경력을 갖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도 이제 자격증을 취득을 통해서 좀 더 나은 직장 뭐 때에 따라서는 이제 4, 50대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2의 인생을 또 준비를 하면서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 뭐 공기업이라든가 공무원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면서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 그죠? 진로라는 거는 여러분들 여기에 타이틀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간공학기사잖아 그죠? 인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휴먼 나도 인간이고 이 강의를 보고 계시는 분들도 휴먼 인간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면 나 자신에 대해서 시험을 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면 시험 문제가 훨씬 더 쉬워질 겁니다 아마 이 휴먼 사람이라는 거는 우리가 오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또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산업심리라는 것도 있다 그죠? 인간의 심리가 있죠 이런 것들 또 때에 따라서는 이제 우리가 인체계척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디에? 인간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공학이라는 거는 응용입니다 이런 것들 어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자극공간, 생활공간 이런 데다가 응용을 하는 이 학문이 인간공학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제품, 핸드폰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모니터도 있겠지 그죠? 그리고 마우스, 키보드, 다양한 데 사용이 됩니다 또는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타고 오셨던 자동차 때에 따라서는 이제 가정에 사용하고 있는 TV, 냉장고, 에어컨 모든 제품에 인간공학이 포함이 되지 않은 게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역으로 얘기를 하면 이런 곳이 우리가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취업을 할 수 있는 진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해서 디자인, 설계 디자인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제품을 설계하는 자동차, 전자, IT 분야에서 좀 더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안전보건분야 요즘 굉장히 핫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그죠? 뭐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현장에서는 지금 이 안전보건 관리자가 없어서 취업을 시킬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아주 폭발적으로 수요가 늘어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인간공학기사는 건골력계 질환과 관련되어 있는 그죠? 작업을 하면서 뭐 허리, 요통이라든가 뭐 기타 우리가 물건을 들 때 이게 내가 안전하게 작업을 하고 있는가 뭐 또 작업 공간을 설계할 수도 있겠지 그죠? 이런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활동을 하게 된다 그래서 안전보건공단이라든가 노동부 또 인간공학기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게 되면 안전보건 관리자로 선임이 될 수가 있어요 그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취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건직렬의 가산점이 있죠 우선은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가산점을 받기 위해서 인간공학기사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준비를 하시는데 나중에 이제 취업을 하고 나면 또 매달 자격증 수당이 나와요 수당이 거기에서 아주 메리트가 있는 어떤 인간공학기사 자격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제 인간공학기사가 만들어진 거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20년이 안 됐죠 아직은 알겠죠? 뭐 그렇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어떤 자격증에 비해서 역사가 짧다 보니까 과거에는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인간공학기사가 뭐냐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건관리자가 되든 혹은 디자인 분야로 취업하든 이런 것들이 이제 자꾸만 알려지다 보니까 최근에는 어떻게 과거에는 응시 자격 자체가 응시하는 사람들 자체가 굉장히 빈도가 낮았다가 최근에는 폭발적으로 어떻게 보면 증가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인간공학기사 자격증이라는 거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휴먼 사람이 존재하고 제품이 존재하는 한은 근골계 질환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되겠지 그죠? 없어질 수 없는 앞으로 끊임없이 증가하는 아주 좋은 자격증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좋은 자격증이라 하더라도 아무나 볼 수 있는 거는 아니지 그죠? 응시 자격이 있습니다 이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인간공학기사 시험 볼 수가 없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인간공학기사기 때문에 기사는 기본적으로 4년이 기준입니다 4년이 기준인데 관련 학과라 해야 돼요 여기서 이제 관련 학과라는 거는 실제적으로 이 안전보건은 모든 기업체의 기본적인 거잖아 그죠? 기본적인 학문이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학과가 해당 학과로 더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좀 더 정확하게 나는 알고 싶다라고 했을 적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보기 위해서 원서 접수를 큐넷이라는 사이트에서 하게 됩니다 그게 어차피 회원가입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회원가입을 하시고 거기에서 이제 나의 학력이나 경력 이런 것들을 입력을 하고 나면 자가진단이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이 자격증을 볼 수 있느냐? 자가진단을 해보면 가능 이렇게 나오겠지 그죠? 거기에서 가장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기본적으로는 관련 학과 4년제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 이렇게 되어 있다 그리고 또 관련 학과 2년제도 볼 수 있는데 기사는 4년이 기준이라고 했잖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 2년제를 졸업하다 보니까 2년이 모자라죠 이 모자라는 2년은 어디에서? 관련 직무 분야에서 채워 넣어주면 됩니다 경력이 2년 이상 있으면 똑같이 우리가 시험을 볼 수가 있다 근데 내가 관련 학과가 아니다 라고 했을 적에는 직무 분야로 하면 되겠지 그죠? 똑같이 4년 이상의 직무 경력이 있으면 우리가 시험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2024년도 시험 일정이 이제 발표가 됐죠? 발표가 됐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회차별로 1, 2, 3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하고 좀 달라졌어요 과거하고 과거에는 우리가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시험 회차가 1, 2, 3, 4회차가 있었습니다 4회차가 근데 지금은 4회차가 없어지고 3회차로 통합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1, 2, 3회만 시험이 있고 그리고 뭐냐면 인간공학기사는 1년에 3번이 있잖아 그죠? 3번이 있다 보니까 1회 시험도 있고 2회 시험도 있고 3회 시험도 있다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시험 일자 요게 중요한 거겠죠? 아주 중요한 거다 그죠? 시험 일자를 보시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이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그냥 열정만 가지고 내가 바로 시작해야지 이거는 안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시험 날짜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시험 날짜를 확인을 하고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하겠다라는 게 됐을 때 합격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필기 같은 경우에는 CBT로 보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날짜가 정해진 게 아니고 구간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1회차도 그렇고 2회차도 그렇고 3회차도 그렇고 내가 원하는 날짜에 시험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죠? 될 것 같고 무엇보다 뭐냐? 여기에서 준비할 적에는 접수기간도 잘 봐주셔야 돼요 시험 원서 접수기간이 1월 23일에서 26일까지 또 4월 16일에서 19일까지 6월 18일에서 21일까지 여러분들이 어느 시점에서 이제 자격증을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원서를 제출할 수 있는 날짜가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데 우선은 원서는 무조건 언제? 기간이 이렇게 있지만 뒤에 들어가면 자리가 없습니다 자리가 내가 원하는 날짜에 원하는 시간대에 내가 시험을 보고 싶다 그러면 무조건 원서 접수 첫날 그 제일 첫 번째 시간에 접속을 하셔야 돼요 알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날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시험을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첫날 우리가 시작하는 시점에서는 접속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지만 여러분들도 접속을 해서 원서 접수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장소에 갈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원서 접수를 하고 나면 대략적으로 내가 언제쯤 시험을 봐야 되겠다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되겠죠 뭐 쉽게 얘기를 하면 평일에 내가 시험을 볼 수도 있고 주말에 볼 수도 있는데 주말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많이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 장소가 빨리 어떻게 보면 매진이 되겠지요? 매진 뭐 그 장소가 이제 다 차버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말에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원서 접수할 때 신경을 굉장히 조금 많이 쓰셔야 되고 평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응시자 숫자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좀 수월하게 우리가 시험을 보러 갈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다 그런데 이 시험 날짜는 사실상 내가 그냥 임의로 지금 선택을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반드시 뭘 확인을 해야 되느냐 하면 실기시험 날짜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실기시험 날짜를 실기시험을 기준으로 봤을 때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내가 2월 15일 날 시험 보는 것과 마지막 날 3월 7일 날 시험 보는 거는 다르지 알겠죠? 달라요 그죠? 그러면 2월 15일 날 내가 시험을 본다라고 보면 2월 15일 날 지나고 3월 15일 4월 15일 4월 27일이잖아 그죠? 두 달이 넘는 기간 동안 내가 실기를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기 준비 기간이 충분하다는 얘기죠 알겠죠? 그래서 이 기간을 조금 텀을 이렇게 두고 하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뒤에 잡지 말고 한 중간쯤에는 시험 날짜를 잡아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봐주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시험에서도 똑같겠죠? 뭐 5월 9일에서부터 28일 이 사이에 시험을 보면 되겠지만 뭐 5월 한 15일 정도까지는 시험을 끝내라라는 얘기입니다 끝내야만 이게 끝내고 나면 15일이라 하더라도 6월 15일 7월 15일 그러면 두 달하고 조금 더 남는다 여유가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3회차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면 7월 5일부터 27일까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7월 한 15일쯤 돼서 시험을 본다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에는 기간이 굉장히 많이 남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 4회차 시험이 없어지고 3회차로 통합이 되다 보니까 이 필기시험은 앞으로 많이 당겨진 상태고 실기시험은 뒤로 넣쳐진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7월 중순에 본다 하더라도 8월 9월 10월 이 텀은 3개월입니다 3개월 알겠죠? 다른 어떤 회차보다 텀이 굉장히 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가끔 이제 물론 정리를 할 시간은 충분하다 이렇게 보는데 이때는 아마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계획을 조금 잘 세우셔야 되는 시험 기간이 길기 때문에 굉장히 피로도가 높아지고 지칠 수 있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는 기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 그죠? 뭐 그런 것들을 조금 감안을 해주시면 아마 좋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 날짜를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접수를 하는데 시험 시간대가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다양하게 다양하게 있는데 이게 다 시험이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전하고 오후하고 조금 이렇게 분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오전에 시험을 보러 갈 거냐 오후에 시험을 보러 갈 거냐 뭐 이 정도로 해서 이제 오전 같으면 9시에 시험을 시작할 것이고 오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뭐 한 1시쯤 이때 시험을 시작하는 곳이 많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내가 지정을 해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어떤 생체리듬을 알고 계셔야 돼요 인간공학이잖아 그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골에서 이렇게 크다 보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뭔가 아침에 일찍 하는 게 정신도 상쾌하고 일도 잘 풀려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좀 일찍 시작하는 경향이 있고 최근에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잖아 그죠? 늦게 자고 또 늦게 일어나는 게 조금 습관화되어 있고 또 주말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직장에 다니거나 학교에 다니거나 하다 보면 피곤하다 보니까 나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컨디션이 엉망이야 그래서 조금 푹 자고 오히려 오전보다는 오후에 시험을 보러 갔을 때 훨씬 더 편해 이런 분들이 계시겠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오전과 오후로 구분해서 조금 시험을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시험 때는 이렇게 다 있는 건 아니지만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험 과목에 대해서 한번 보게 되면 시험 과목은 다른 어떤 기사 시험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다른 기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다섯 과목 내지 여섯 과목을 시험을 봅니다 그런데 인간공학기사는 네 과목밖에 되지 않습니다 과목 숫자가 일단 굉장히 작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시험보다 준비하기가 훨씬 더 수월하고 시간도 적게 걸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과목이 이제 인간공학개론인데 1번에서 20번까지로 구성이 돼 있다 그죠? 그리고 작업생리는 21번부터 40번 그리고 산업심리는 41번부터 60번 공공학개론 예방을 위한 자극관리는 61번부터 80번까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보면 되고 물론 이제 보통 1번부터 이렇게 풀어나갑니다 첫 번째 과목부터 이제 이론 과목이기 때문에 쭉 풀어나가면 되는데 나는 뭐 심리가 내한테 적성에 맞아 그러면 심리를 먼저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시험장 갔을 때 화면에 오른쪽에 번호가 쭉 나와 있어요 거기에서 40번을 선택하면 40번 문제로 바로 갑니다 거기에서부터 풀어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알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 과목은 내하고 조금 맞다 이런 과목들이 있겠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실상 왜 그러냐면 나는 순서대로 풀어나가는데 뭐 개론이 어렵지는 않습니다만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좀 까다로운 것 같아 그래서 시험 문제를 봤을 때 첫 번째 문제가 딱 막히게 되면 그 시험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근데 첫 번째 문제가 잘 풀리게 되면 어려운 문제들도 쉽게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시험장에 갔을 적에는 여러분들이 자신 있는 과목 그런 것들을 먼저 선택을 해서 조금 풀어내려가는 게 아무래도 합격하는 데 좋지 않을까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알겠죠? 뭐 그렇게 돼 있는 거고 기사시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에서 각 과목마다 비중은 똑같습니다 20문제씩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20문제씩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총 우리가 80문항입니다 4과목이니까 80문항에 대해서 시험을 보는 거고 기사시험은 100점 맞을 필요가 없습니다 국가시험은 알겠죠? 국가시험은 100점 맞는다고 해서 상 주지 않습니다 알겠죠? 100점 맞을 필요 없어요 기본적으로 몇 점? 60점 이상만 맞으면 됩니다 60점 이상만 전체적으로 해서 60점만 넘으면 무조건 합격을 합니다 그런데 한 과목만 잘한다고 해서 자격증을 주지 않습니다 합격을 시켜주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나는 아 작업 생리학을 내가 잘해서 이걸 100점을 맞았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합격시켜준 게 아니라는 얘기죠 알겠죠? 왜? 각 과목마다 최소한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이게 있습니다 이 커트라인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냐면 40점입니다 40점 과목마다 40점 이상 맞추면서 전체 평균 60점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총 우리가 80문항이잖아 그죠? 80문항이니까 40점이면 20문항에 대해서 40점이면 몇 개냐면 8개 이상입니다 8개 40점 이상이니까 이상은 포함이 됩니다 그럼 8개까지 포함이 된다는 얘기죠 과목마다 8개 이상 맞추면서 평균 60점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개수로 따지면 68이 48이니까 48개 이상 과목당 4개 이상 맞추면서 전체적으로 48개 이상 맞추면 합격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적에는 한 문제당 한 문제당 시간을 얼마를 주느냐 하면 1분 30초입니다 알겠죠? 1분 30초를 줘요 한 문제당 한 문제당 그러면 과목마다 20문제잖아 그죠? 보면 몇 분입니까? 한 문제당 1분 30초니까 20문제니까 과목당 몇 분? 30분이 되는 거죠 30분 과목당 30분이니까 첫 번째 과목 30분 생리학 30분 심리학 30분 자극관리 30분 그렇게 해서 인간공학기사 필기시험은 2시간 동안 시험을 봅니다 즉 4과목이니까 우리가 120분 동안 120분 동안 쉬는 시간 없이 4과목에 대해서 시험을 본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기준이고 2025년부터는 또 바뀝니다 알죠? 바뀌어요 2025년부터는 1분 30초가 아니고 문제당 1분을 줍니다 시간이 이제 촉박해요 알죠? 촉박합니다 그러면 120분이 아니고 2025년부터는 몇 분? 80문항이니까 80분 만에 끝내야 됩니다 알죠? 뭐 시간이 부족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가급적이면 2025년보다는 2024년에 시험을 보는 게 시간적으로 봤을 적에는 조금 여유롭게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도 시험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죠? 뭐 시험 문제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제가 인간공학기사 시험에 대해서 뭐 우리가 초창기부터 시작해서 거의 한 20년 가까이 이 수업을 해오면서 많은 분들의 합격을 시켰고 많은 분들을 또 그런 분들이 어려웠던 게 뭐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이제 또 계속적으로 출제 경향이나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어디에서 많이 나온다라는 걸 많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저희 교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개론은 4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4개의 장으로 인간공학적 접근 그리고 감각기능 정보처리 인간기계 시스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문항수로 봤을 적에는 앞에 2개 장보다는 뒤에 있는 3장과 4장에서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죠 이 2개 장만 한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70%입니다 이 2개만 해도 합격을 하는 거지 그죠? 그렇다고 해서 이 2개 장만 공부를 하고 나머지는 안 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얘기가 아니고 다 같이 공부를 하는데 3장과 4장을 공부를 할 적에는 어떻게? 눈에 힘을 좀 더 줘라 이런 얘기죠 알죠?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많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강의를 볼 때는 이걸 생각을 하면서 조금 집중을 더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리학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5개 장으로 구성을 했는데 이 중에서도 물론 이제 골고루 나오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작업환경평가 및 관리 여기에서 거의 35% 이 정도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죠? 뭐 그렇게 돼 있는 거고 여기에다가 이 3장에 있는 생체역학 역학이라고 얘기를 하면 좀 어려운 거 아니야? 역학인데 굉장히 쉽습니다 원리만 알면 누구나 문제를 맞출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하더라도 거의 50%가 넘는 11개잖아 그죠? 11개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많은 문제들을 맞출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산업심리학 및 관계 법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6개 장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6개 장으로 돼 있는데 이 중에서도 2장 휴먼 에러 부분 그리고 우리가 집단조직 리더십 그리고 안전보건관리평가 여기에 대해서 거의 뭐 우리가 2장에서는 한 4문제 3장에서 6문제, 4문제 이것만 하더라도 우리가 몇 갭니까? 14개다 그죠? 14개, 14개를 맞출 수 있는 거의 뭐 우리가 70%를 차지를 하고 있다 힘주어 봐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과목인 작업관리가 있다고죠? 작업관리가 있습니다 작업관리가 있는데 작업관리는 7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7개 장으로 그 중에서 우리가 작업관리, 작업분석, 작업척정 쉽게 얘기하면 이게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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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이렇게 돼 있는 이게 하나의 통입니다 통 아니죠? 통인데 여기에서 뭐 2장에서는 3문제, 5문제, 4문제 그러면 여기에서 벌써 12문제가 나와요 아니죠? 12문제 그렇게 해서 이것만 하더라도 거의 뭐 60%를 맞출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다 그죠? 조금 힘주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배우락의 어떤 커리큘럼은 기초강의가 있고 기초강의, 그리고 이제 이론이 있고 그리고 기출문제 이렇게 세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기초강의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공학용 계산기는 필기할 때 봐주셔야 됩니다 알죠? 계산기를 사용할 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필기할 때 봐주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나머지 부분은 이제 이것도 공정도도 필기 때 봐주시면 이해하는 데 쉬울 겁니다 이해하는 데 쉬울 것이고 정규분포나 의자 설계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실기하고 관련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봐주시면 필기에도 많은 도움이 되지만 실기에 가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그래야만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그런 형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다 그죠? 요걸 이제 기본적으로 해서 이론강의 들으시면 되겠죠? 이론강의할 때 여러분들이 조금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정리를 해 주시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제 교재에서는 이제 최근 10년간의 기출 문제가 있는데 뭐 10년까지 사실상 풀어볼 필요는 없습니다 한 5년 정도만 하더라도 풀어보면 여러분들이 아 이런 내용들이 문제가 되어서 나오는구나 핵심만 잡아낼 수 있으면 됩니다 뭘 묻고 뭘 답으로 원하느냐 요것만 체크할 수 있으면 되는 거지 그죠? 그러면 누구나 다 합격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우락에서 많은 합격자가 나오고 있는데 이 합격의 비법이라는 것은 결국은 계산기를 어떻게 사용을 할 것인가 라고 얘기를 하는 계산기 사용법 촬영되어 있으니까 뭐 공학용 계산기 사용법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인간공학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만 뽑아서 이렇게 수업을 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봐주시면 인간공학기사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패스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강의 시청 외에는 우리가 반복적으로 계속 들을 필요가 있겠지 그죠? 계속적으로 용어나 이런 것들에 친숙해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반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반복이라는 것은 결국은 시험 1주 전까지 다 끝내시면 됩니다 1주 전까지 그리고 나머지 1주는 내용보다는 기출 문제를 쭉 풀어보시면서 아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나왔을 적에는 어떤 답들을 요구를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 체크해 주신다면 한 5년 정도치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서 암기를 해주면 필기시험을 합격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략적으로 봤을 때 인간공학개론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한 75점 그죠? 75점 그리고 작업생리학은 70점 산업심리학은 70점 뭐 작업관리 80점 이렇게 돼 있다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최저로 받는다 하더라도 70점 이상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어려운 과목이 뭘까라고 했을 때 아무래도 이제 공대 관련되어 있는 자격증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인간공학개론이나 작업생리학 뭐 산업심리학보다는 작업관리 요 부분을 조금 어려워합니다 아 좀 물어보면 요 부분을 어려워하는데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은 실제적으로 강의를 우리가 듣고 익히는 데는 용어가 생소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시험장 가서 시험 문제를 풀면 가장 많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네 번째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다 그죠? 그래서 이 단연간에 뭐 합격자를 많이 배출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합격을 많이 시킬 수 있을 것인가를 굉장히 연구를 하면서 책을 또 만들었고 또 강의를 촬영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고 따라오신다라면 아마 점수는 고득점으로 아마 합격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필기를 합격하시고 실기에서 다시 이제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지 그죠? 뭐 요런 의미에서 우리가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 많아요 수고 ait 수고 예약 자주 수고